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쾌남 영탁의 히트곡 폼미쳤다가 놀라운 토요일 받아쓰기에 등장했다. 10일 오후 7시 30분 방송된 TV의 내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는 크리에이터 이호철과 나선욱이 설 연휴를 맞아 웃음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게스트로 출연해 꿀잼을 선물했다. 놀라운 토요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스 받아쓰기 대결을 소개하며 MC붐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고 언제나 음악의 흥을 올려주는 가수 리듬을 탁 탁 맞추는 가수 만능 제주꾼 영탁입니다. 라며 영탁이 떴습니다. 오늘 함께할 노래는 2023년 이라 말하자마자 출연진들은 어 폼미쳤다다 라며 단숨에 예상했고 붐은 8월에 발매한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곡 폼미쳤다입니다. 라며 한 번쯤은 모두가 들어본 국민송 폼미쳤다를 소개했다.